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샬롬!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오랜만에 레위기로 찾아온 라니입니다 오늘 내용은 최초의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읽어볼 건데요 앞에 출애국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참 그 성막에 대해서 막 설명해 주실 때 그때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아직 성막이 건립되기 전이었고 제사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막 이렇게 제사장 위임식을 거행하진 않았었고요 미리 매뉴얼만 만들어 놓은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성막이 다 완성되었고 제사 제도도 전부 완비가 되었기 때문에 제사장 위임식을 거행할 타이밍이 온 겁니다 제사장 위임식이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자가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받는 의식을 말하는 건데요 이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모세거든요 모세가 이때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이것저것 일러주시는 내용인데요 오늘 레위기 8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물로 식혀주었습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속옷을 입혀주고 띠를 띠어주고 겉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아론에게 애봇을 입혀주고 무늬를 넣어 짠 허리띠를 메워주어서 애봇이 몸에 꼭 맞게 해주었습니다 모세는 또 아론에게 가슴덮개를 달아주고 우림과 둠림을 그 안에 넣어주었습니다 모세는 아론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관 앞면에 금패, 곧 여호와의 성결패를 달아주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성소와 그 안에 모든 것에 특별한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했습니다 재단 위에 기름을 7번 뿌렸습니다 그리고 재단과 그 모든 기구, 물동이와 그 밑받침에도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아론의 머리에 특별한 기름을 부어서 아론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모세는 아론의 아들들을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속옷을 입혀주고 띠를 띄워주고 머리띠도 감아주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자 지금 1절에서 13절까지 읽어봤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드리자면 자 칠판이 나올 거예요 대상은 아론과 그 아들들입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은 나답, 아비후, 엘르하살, 이단 말이고요 제사장 위임식에 필요한 준비물이 있어요 제사장 의복과 기름, 그리고 숫소 한 마리, 숫냥 두 마리, 무교병 한 바구니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숫소는 속죄 제물, 그리고 숫냥 한 마리는 번제 제물, 또 숫냥 한 마리는 화목제 제물, 무교병은 화목제를 드릴 때 곁들일 소제 제물이에요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을 거행하는 순서는 첫 번째, 모세는 먼저 아론과 그의 네 아들들을 데리고 가서 물로 온몸을 씻게 해요 이렇게 물로써 씻는 행위는 육신의 몸은 물론이고 내면의 심령까지 정결케 하기 위한 상징적인 행동이죠 그 다음에 모세는 아론에게 속옷과 겉옷을 입히고 허리에 띠를 메워주었어요 그리고 아론에게 애봇을 입히고 허리에 띠를 메워주었어요 애봇은 이렇게 생긴 조끼 같은 걸 말합니다 이거는 대제사장인 아론만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애봇 위에 흉패를 달아주었는데요 흉패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 흉패 안에다가 우림과 둠림을 넣어주었는데요 우림과 둠림은 매끈한 돌멩이 같은 거예요 이걸로 제비뽑기를 해서 백성들을 심판하거나 아니면 무언가 중대한 일을 판단할 때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이 우림과 둠림 중에 하나를 뽑아서 예, 소울, 노로 하나님의 뜻을 판별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모세는 아론의 머리에 관을 씌워주는데요 이 관은 대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터범모양의 흰 세마포 모자를 말하거든요 그 관 앞면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있는 순금으로 된 성패를 관 앞에다가 딱 붙여요 이 문장이 내포하고 있는 뜻은 대제사장이 여호와께 성결한 자로서 구별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동시에 대제사장이 드리는 모든 희생제물이 여호와 앞에 성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모세는 관유라고 불리는 기름을 성막과 그 안에 기물들에 다 바르고 재단 위에도 기름을 7번, 기름을 뿌려요 그리고 재단과 그 주변의 모든 기구에 또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써 아론을 거룩하게 구별하였어요 이렇게 아론의 순서가 끝나고 나머지 아들들이 또 나옵니다 근데 이 아들들은 옷이 좀 심플해요 속옷에 허리띠 매주고 머리띠 감아주고 끝! 여기서 잠깐 TMI 말씀드리면 대제사장인 아론은 흉패, 애봇, 겉옷, 속옷, 관, 띠, 성패 이렇게 7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일반 제사장들의 예복은 단순히 속옷, 띠, 관 이렇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칠판 필기 괜찮았죠? 이렇게 제사장 위임식의 전반전이 끝났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사에 돌입하는 내용인데요 14절 읽어볼게요 그리고 나서 모세는 속죄재물로 바친 숫소를 끌고 왔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숫소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모세는 그 소를 잡은 다음에 피를 얼마만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재단 뿔에 발라 재단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나머지 피는 재단 아래에 쏟았습니다 그렇게 하여 모세는 재단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모세는 숫소의 내장에 있는 모든 기름과 간의 껍질 부분과 두 콩팥과 그 둘레의 기름을 떼어내어 재단 위에서 태웠습니다 숫소의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짐 밖에서 태웠습니다 모세는 이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번제물로 바칠 숫냥을 끌고 왔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숫냥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모세는 그 숫냥을 잡은 다음에 그 피를 재단 둘레에 뿌렸습니다 모세는 숫냥을 여러 조각으로 잘라는 다음에 머리와 여러 조각과 기름을 불로 태웠습니다 모세는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은 다음에 숫냥 전체를 재단 위에서 번제로 들였습니다 이것은 화제이며 그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다른 숫냥을 끌고 왔습니다 그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데 썼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숫냥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모세는 숫냥을 잡고 그 피 가운데 얼마를 아론의 오른쪽 귀 끝과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손가락에 발랐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아론의 아들들을 재단 가까이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오른쪽 귀 끝과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손가락에도 피를 바르고 나머지 피는 재단 둘레에 뿌렸습니다 모세는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 둘레의 모든 기름과 간의 껍질 부분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떼어냈습니다 모세는 날마다 여호와 앞에 놓아두는 누룩 없는 빵인 무교병 광주리에서 빵 한 조각과 기름을 섞어 만든 빵 하나와 과자 하나를 꺼내어 숫냥의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모세는 이 모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올려놓고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바치는 요제를 위한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올려놓은 것을 다시 받아가지고 재단 위에 번제물 위에 놓고 그것들을 태웠습니다 이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예식으로 바친 제물입니다 이것은 화제이며 그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슴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흔들어 바치는 요제를 위한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제사장을 임명할 때 드린 숫냥 가운데서 모세의 몫입니다 이렇게 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모세는 재단 위에 있는 특별한 기름과 피를 가지고 아론과 그의 옷에 뿌리고 아론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에도 뿌렸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아론과 그의 옷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14절에서 30절까지 읽어봤어요 이 제사장 위임식에서 진행되는 제사의 순서에 대해서 쫙 나왔는데요 우리 제사 이야기는 앞에서 너무 많이 배웠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또 칠판에다가 필기로 짧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속죄재물로 호의 피를 받아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재단 뿔에 바른 나머지 피는 재단 아래에 쏟은 기름을 태움,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짐 밖에서 태움 두 번째, 번재물의 양은 아론과 아들들이 숫냥의 머리에 안수한 뒤 숫냥을 잡고 피를 재단 둘레에 뿌린 머리와 몸통과 기름을 불러 태우고 내장과 다리는 물로 씻은 후 숫냥 전체를 번재로 들임 세 번째, 화목재물 숫냥의 머리에 똑같이 또 안수한 뒤 숫냥을 잡고 그 피를 아론의 오른쪽 귀,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른 이 신체 부위의 의미는 듣는 것, 행하는 것, 그리고 가는 곳까지 모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도 똑같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오른쪽 귀 이렇게 피를 발랐고요 나머지 피는 재단 둘레에 뿌린 기름 부위를 떼어낸 후 오른쪽 넓적다리를 떼어내서 무교병과 무교과자, 숫냥의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 위에 올려놓고 이것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올려주고 흔들어 받치는 요제로 화목재를 드리고 그것을 번재단 위에서 다시 화재로 태워 받치고 가슴 부분을 또 흔들어 받치는 요제로 받치고 이 부위는 모세가 먹는 것임 이렇게 재단 위에 있는 특별한 기름과 피를 아론과 그의 옷에 뿌리고 아들들과 그들의 옷에도 뿌리고 이렇게 제사를 다 지냅니다 다시 자 이제 이렇게 화목재까지 다 지냈으니까 이 음식을 함께 나눠 먹으면서 이 제사장 위임식을 잘 마무리해야 되겠죠 나머지 부분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회막 입구에서 고기를 삶아 제사장을 임명할 때 쓴 빵 광주리에 들어있는 빵과 함께 그곳에서 그것을 먹으시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라고 나에게 명령하셨소 고기나 빵이 남으면 불태워버리시오 제사장으로 구별하여 세우는 위임식은 7일 동안 계속될 것이오 그대들은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회막 입구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구별하여 세우는 위임식이 끝날 때까지 거기에 머무시오 여호와께서는 그대들의 죄를 씻는 일을 오늘처럼 하라고 명령하셨소 그대들은 회막 입구에 머물러 있어야 하오 7일 동안 밤낮으로 거기에 머물러 있으시오 만약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대들은 죽을 것이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소 그리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그대로 따랐습니다 자 이렇게 제사장 위임식이 다 끝났어요 제사의 마지막 절차는 성막의 남쪽 뜰에서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화목과 친교에 공동식사를 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여기서 먹고 남은 음식을 반드시 불태워서 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박인 건 이 사람들이 7일 동안 이 성막 밖으로 나가면 절대 안 되고요 7일 동안 지금 오늘 했던 이 차례대로 이거를 7번을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쉽지 않아 제사장 쉽지 않아 근데 그 어려운 걸 이 사람들이 또 해냈지 뭐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 규례를 잘 따르고 7일 동안 이 제사장 위임식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잘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제사장들의 역할 잘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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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